더불어민주당 서초갑 당원들이 이정근 전 위원장과 최은상 현 위원장을 징계해달라며 청원을 넣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최은상 씨는 지금도 여전히 서초갑 지역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향특례시의회는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만 19살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천승하 의원입니다. 당시 천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석 달 만에 공천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시를 예약하고 퇴근을 할 때에도 5시부터 미리 예약을 합니다. 어떤 청년위원회 활동이나 그런 것들 일할 것까지도 없이 대선 때 사무부전으로 활동하시고 나서 곧장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되셨는데 참 이 후보가 된 과정이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친구의 당원 가입일은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당원 가입도 하지 않은 친구가 본인을 추천인으로 하는 입당 명부를 50장을 받아 놓거든요. 천승하 의원이 입당을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천 의원의 아버지는 당시 고양시 학교 운영위원협의회 회장으로 김현아 고향정 당협위원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승하 의원 아버지, 아버지와 대선 직전부터 아주 수차례 만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실제로 저하고도 같이 동석해서 만난 적도 있고요. 김현아 당협위원장께서 고양시장 선거에 나간다면 내가 학원협회장을 해서 선거를 돕겠다. 국민의힘 고향정 청년 당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겁니다. 입당한 지 3개월 된 19살 청년이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은 배경은 무엇일까. 천승하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츠고 가는데 천승하 의원입니다. 아니 저 왔는데 지금 미팅 중이라서. 아 네. 언제쯤 끊으실까요? 잠깐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아니 뭐 이 점이 아니고 잠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천 비리 의혹을 계기로 김현아 당협위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운영위원들에게 회비를 내라고 발언합니다. 1월 말까지 조금 미납되신 분들 공유하셔서 대부분 운영위원들 이렇게 우리가 각각 포올로 부분을 추천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공유하시기 위해서 1월 말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지방선거에 약간 꿈이 좀 뜻이 있어서 비용이 좀 필요했다고 저는 저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직 시의원은 200만 원 일반 운영위원은 12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이상 모금을 했었던 거죠. 고양시 시의원 3명이 각각 2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현장음이 담긴 녹취도 있었습니다.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줬다는 시의원.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렇게 3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면서 200씩 찾을게요. 이러면서 딱 받아들고 나가. 그게 그날에 아주 정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거든. 김현아 위원장은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운영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회비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본인의 사무실 전기공사와 경조사 화환, 지역행사 등 김현아 위원장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위배했으면 일단은 법 저촉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실제로 정치 자금으로 썼으면 말 그대로 정치 자금을 위법한 방식으로 모집해서 정치 자금으로 쓴 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겠죠. 불법 정치 자금과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김현아 위원장님. 아, 네, 네. 어릴소. 일단 자세히 만나면 되잖아.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인터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먼저 좀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실장을 먼저 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배려는 감사한데요. 저는 충분히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는 더 이상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아니요. 저는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을 겁니다. 출연하지 않을 거고요. 팩트워킹이 언론으로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문자로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김현아 위원장. 하지만 끝내 답이 없었습니다.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낯선 후보자들이 공천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한 구의원. 서구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강산부였죠. 강산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저희 서구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어떤 분들이 정치적인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해봐야 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어떤 자정난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다른 구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도 북교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비례대를 준 거예요. 비례는 여기저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두 명이거든요. 두 명 다 당선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공천을 받은 구의원 후보들과 지역위원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본인이 직접 훌륭한 후보를 발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친구의 아내가 저희 지역구의 기초의원으로 비례로 입원했고 공천을 받았어요. 나는 그 여성 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우리 지역구 와서 정치를 좀 해주라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네.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네 와이프 저 정도면 충분히 정치할 역량도 되고 또 정치도 잘 할 것 같다. 그런데 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누가 했냐면 지금 광주 국회의원 보좌관의 친동생이 또 우리 지역구의 이번에 구의원이 됐어요. 여기는 이 친구를 제가 세 번을 만나서 부탁을 했고 이 친구 오빠를 만나서 네 동생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천을 해줄게 공천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어떤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 사람들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오면 경쟁이 되겠죠. 몇 프로 확률일까요? 문제는 심사가 공정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은 100점 만점에 정체성 기여도 25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5점, 면접 10점. 그런데 당선 가능성 적합도 조사가 무려 40점이었습니다. 그럼 그 적합도로 판단한 사람은 뭡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판단하죠. 지역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적합도 조사라는 40점 점수를 가지고 100점 만점에 그 40점 점수를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가나다 이렇게 공천을 줘버리고 경선 자체를 안 했어요. 줄 세우기 정체를 한 거죠. 일내 등간 심사 총점이 20점 이상 벌어지면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100%인 거죠. 그 위원 딱 정해서 너 너 너 출마하고 너 너 너는 이번엔 그냥 쉬어. 이렇게 한 게 이게 공천이에요. 이런 공천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정치 2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봐요. 송갑석 위원장은 공천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했으며 지역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소 강성 40% 저 판단들을 다 누가 주최점 하는 겁니까? 공관위에서 하죠. 그러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그것을 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뭘로 하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와 루트가 없어요. 하지만 불신은 컸습니다. 불투명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공천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당 활동을 별로 안 하고 되시는 분들이 가까이 공천받고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일지 대충 짐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로 됐을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말 저 사람이 의원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그냥 툭 됐을까? 저 누군가 강력한 권력자가 이 국회의원 다음에 선거 때 공천회의를 했었던 사람이 야 이 사람 줘 했다든지 아니면 짐작될 수 있는 거 그거 뭐 두세 가지밖에 요인이 없는 거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광주 동남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특보가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왜 만날까. 지역위원장 정무특보의 정체는 동남갑 지역위원장 윤영덕 의원의 지인이었습니다.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윤영덕 의원한테요? 네, 네. 그랬더니 의원님은 상당히 걔를 신뢰하는 이런 관계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PD 수첩은 정무특보 A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촬영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출마 희망자 대부분을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100여 명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년 12월경부터 윤영덕 의원님의 요청으로 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실제로 출마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청년, 여성 출마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출마하려고 하는가와 음주운전 등 간단한 신상에 관한 질문과 함께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A씨는 예비 후보자들의 이력서도 받아본 뒤 윤영덕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21년 3월에서 4월경 약 2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대표향력 등 프로필을 간단히 정리하여 윤영덕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실의 상근 직원들과도 공유하였습니다. 공천에 관여한다는 것은 제 권한과 능력밖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무특보를 내세워 예비 후보자들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윤영덕 의원 또한 촬영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사전 면접이 아니라 출마 예정 후보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이었고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지난해 동남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구 의원 중에는 지방선거 직전 윤영덕 지역위원장에게 남편과 언니 이름으로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후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상이나 타이밍상으로 조금 부적절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런 의도로 저기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의도라 했어요? 그럼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요. 공천 관련해서 그걸 줬냐 이렇게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제 후원을 하는 의도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당선자 중에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시의원 중에는 이해충돌에 얽혀있는 그리고 외부 기관으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내부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도 지적받는 후보 또 실제로 비위에 연루돼서 지금 해외에 도주 중인 시의원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가 공천을 줬죠? 이제는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이 그 사람들은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역의 산림을 꾸려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은 왜 자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걸까? 다음 선거 대비하는 거죠. 지방 의원들이 많을수록 사다익선 자기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말들이 많아야 짐을 많이 실어 날릴 거 아니에요. 표를 많이 실어 날리죠. 그 말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 때 힘을 씻기 위해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위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당원과 조직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능한 지역 일꾼 대신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었고 거기에 지방 의원들이 전력 투고 가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뛰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당선시켜주고 공천장 준 주군을 위해서 그러려고 공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공천 주죠. 말이 자원봉사지. 지역 위원장이 원하는 일들. 소위 말해서 잡일까지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의 행사라든가 또 지역 위원장이 원하는 일을 소위 말해서 몸빵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이 좀 덜할 수도 있겠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역 위원장에게 뭔가에 다가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 아니면 몸빵. 결국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인의 과도한 공천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며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까지 도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해보겠다는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당내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한 3, 4년 동안 이미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은 다음에 공천을 못 주게 된 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 뱉어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완강히 거부했죠. 최근 들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의 색깔이 과연 우리 특히 기초의 경우에 중요할까요? 또 지방에서 일어나는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게 왜 정치랑 관련돼야 되죠? 특히 중앙의 정치하고 아니 뽑아놓고 누굴 뽑았는지나 기억하나요? 그럼 다 뭐 갖고 선거를 하냐면 그냥 정당 보고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입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일꾼들의 공천을 좌우하는 비정상적인 공천제도가 계속해서 공천 비리를 양산하고 지방자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만난 지역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서도 정치를 개혁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공천제도 개선 방안은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시민참여 경선,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등 민주적인 공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촉구합니다. 잘못된 공천제도 때문에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PD 수첩에서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